이번에는 셀 서식 인데요 말 그대로 셀에다가 서식을 주겠다 라는 거고 셀 서식 같은 경우 바로 가기가 컨트롤 플라스 1번 이에요 매우 중요하니까 일본은 준거죠 컨트롤 플라스 1번 셀 서식 들어가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 탭이 있고 표시 형식 탭에는 뭐 숫자 라든가 통화 회계 분수 텍스트 뭐 이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맞춤 탭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 자동 줄 바꾼 알트 플라스 엔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내용 그 다음에 셀에 맞춤 셀 병합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글꼴 탭 글꼴 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테두리 그리고 채우기 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호 탭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셀 서식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에는 표시 형식 탭 맞춤 탭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가 있어요 표시 형식 탭에서는 범주가 있습니다 일반 그 다음에 숫자 숫자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 보기를 보시면 되요 여기를 소수 자리 수 몇 자리 줄 거냐 천단이 구분 기호 사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어떤 타입을 쓰겠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화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호도 줄 수도 있고 달러 표시 us 달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날짜 날짜에 관련된 형식 설정할 수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백분율 백분율은 이제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백분율도 소수점 자리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수의 유형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기타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원어 주민등록번호 숫자 한글 숫자 한 잔데 가진자 숫자 한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 사용자 지정 이라는게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표시 형식 탭이고 말 그대로 표시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맞춤에서는 텍스트 맞춤인데 가로 일반 왼쪽 가운데 오른쪽 들여쓰기 이런 부분들 양쪽 맞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균등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 보세요 마이너스 90에서 90도까지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줄바꿈 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터 플라스 엔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요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에 맞춤 이라는 건 뭐냐면 셀에 맞춤 확인 누르게 되면요 뭐냐면 이 텍스트가 작을 때 텍스트가 작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셀에 맞춰주는 기능 그게 바로 셀에 맞춤 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셀에 맞춤 그 다음에 셀 병합은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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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크기 그 다음에 밑줄 색 그 다음에 효과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바로 이 글꼴 탭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테두리 줄 때도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셀 소식 와서 예를 들어서 윤곽선 그 다음에 종류 선택하고 우리 두 줄 그 다음에 윤곽선 확인 이렇게 윤곽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소식 그 다음에 채우기 말 그대로 채우기죠 그리고 보호 보호에서는 이미 잠금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숨김 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백 백 입력하고 난 다음에 수식을 우리가 g1 더하기 g2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 지금 수식 입력줄에 g1 더하기 g2 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두 개 더 해줬으니까 근데 얘를 감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소식에서 보호 탭에서 숨김을 눌러요 숨김을 누르고 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시트 보호를 누르는 순간 요 수식이 사라집니다 확인 보세요 시트 보호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식을 숨겼다라는 거죠 왜 지금 시트 보호 해제하고 셀 소식 들어가게 되면 보호해서 숨김을 체크했기 때문에 숨김 체크하고 숨기겠다 그 다음에 시트 보호 그럼 수식을 갖다가 감춰 줘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은 셀 소식 대화 상자의 범주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없을 때 서식이 없을 때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 거 그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고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0일 때 어떻게 텍스트일 때는 어떻게 할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4개의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요렇게 샵 콤마 샵 샵 샵 샵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색깔은 이제 대괄으로 주거든요 대괄으로 녹색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음수일 때 0일 때는 소주 두채짜리까지 표현하고 텍스트일 때는 엣기요 뒤에다 영진 출판사라고 붙이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양음명 택에 대한 서식을 각 순서대로 정의하지만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이 지정된 순서대로 정의된다 조건은 대괄으로 열고 닫아줘요 그 다음에 두 개 항목만 지정하게 되면 첫째 항목은 양수와 0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둘째 항목은 음수에 대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지정은 하나의 구역만 설정하게 되면 양음 0 값에 적용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예요 조건이나 글자 색은 대괄으로 안에 입력합니다 얘만 알아도 시험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조건이나 글자 색은 대괄으로 안에 입력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검정 이렇게 대괄으로 열고 닫고 파랑 그 다음에 자홍 파랑이 있으면 빨강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홍 청색 녹색 흰색 노랑 이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 코드는 구역의 첫 항목에 입력한다라는 거죠 숫자 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샵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이 샵은 해당 자리수에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준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거는 0을 표시해 줘요 그 자리에 0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여준다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해당 자리수가 없을 때는 빈칸 그 자리를 빈칸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 다음에 쉼표 같은 경우 콤마 같은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 그리고 쉼표 이외에 더 이상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숫자를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한다 뒤에 세 자리를 잘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 소식 같은 경우 m 세 개를 쓰게 되면 월을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을 하고요 m 네 개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제뉴얼이 디셈버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ddd 그러면 요일을 세 글자로 sen sat sunday sat set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d 네 개를 쓰게 되면 sunday 그 다음에 세러데이 이렇게 풀로 줘요 그 다음에 문자 소식 같은 경우는 at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at 앞뒤로 연결시킬 문자 그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 주는 거고 그래서 문자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기타 db num1 요런 식으로 한자를 표현해 줘요 db num2 db num3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db num4는 요렇게 한글로 123 요렇게 표현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 셀에 999를 입력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5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갈아열고 갈아닿고 그죠 그 다음에 0 값을 입력하니까 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텍스트 이기적 엠터치니까 절대족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소식 들어가서 셀 소식에 셀 소식 대화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해 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대괄호 열고 파랑 대괄호 닫고 샵 콤마 샵 샵 샵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다시 대괄호 열고 빨강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파랑색에 샵 콤마 샵 샵 샵 샵 이고 음수일 경우에는 빨강색에 가로 열고 샵 콤마 샵 샵 샵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0.0 0일 때 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 주고요 그 다음에 앳기호 절대족보 라고 줬어요 그니까 양음 영택 이렇게 준거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990 9999 그러면 뭐예요 파란색으로 해서 콤마가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99 그러면은 빨간색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본대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기적 엔터 치게 되면 절대족보가 붙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셀 소식 2로 와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서 대괄을 열고 db-num db-num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대괄으로 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요번에는 2 db-num2를 주고 대괄으로 넣으면 가진자 형태로 부수가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3 db-num3 그러면 별 의미 없는 그 다음에 4 그러면 한글로 123 요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요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기타에 가게 되면 숫자 한자 db-num1 가진자 db-num2 그 다음에 db-num3는 없고요 숫자 한글 db-num4 요거하고 같다 라는 거죠 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이라든가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등의 서식을 설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홈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이 조건부 서식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에서 적용이 돼요 조건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는 거고 규칙이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당연히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될 경우에는 그리고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식이 충돌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적용이 된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맞다트리다 잘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규칙으로 설정된 해당 셀들의 값이 변경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서식이 해제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데이터가 삭제된다 라고 뻥을 쳐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유 또는 중복 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을 줄 수 있는데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의 값이라든가 수식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에 수식을 줄 때에는 반드시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수식은 반드시 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규칙 입력할 때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여준다 라는 거예요 달러를 붙여서 북박이 시키겠다 우리가 아직 참조를 배우진 않았지만 절대 참조로 해라 그래서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A1 셀부터 A10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놨는데요 홈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오게 되면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이것도 이제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별로 요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해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막대고 그 다음에 색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별로 색조 형태를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도 가능해요 요런 식으로 방향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표시기 그 다음에 추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조건부 서식에서 지원되는 거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색조 아이콘 집합 요렇게 세 가지를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뭐뭐 보다 큼 예를 들어서 보다 작음 다음 값 사이 그 다음에 같은 텍스트 포함 발생 날짜 중복 값 보다 큼 한번 누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값보다 큰 세대 서식을 지정하겠다 55보다 큰 값들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이렇게 확인 그러면 55 이상은 요렇게 서식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다라는 거고 뭐뭐 보다 큼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도 있어요 상위 10 하위 10% 하위 10 그 다음에 하위 10% 평균 초과 평균 미만 그 다음에 규칙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새 규칙 들어가서 새 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mod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거든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allot w allot w 가로잡고 행번호를 구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행번호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에요 1행 2행 3행 4행인데 짝수행 2행과 4행에다가 서식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행번호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 행번호를 2로 나눕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만약에 행번호 2 4 같은 경우는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에요 0이죠 이걸 만족하는 거죠 이랬을 때 서식을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2행과 4행에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서식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준 거에요 그래서 조건을 준 다음에 규칙관리 들어가게 되면 규칙편집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이 부분 는 에모디 그 다음에 가로열고 알로W 가로열고 가로닫고 콤마2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라는 거에요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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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